산지직발송 전북 익산 국산 생땅콩 2022년 땅콩의 계절이 돌아왔다. 구매문의 1533-5930 신바람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신바람 농업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. 산지직발송 전북 익산 생땅콩 알 땅콩 깐 땅콩 판매합니다. 안녕하세요. 신바람 농업네트워크 협력농가 판매 상품입니다. 바쁘신 농사일로 인해 저희 신바람 농업네트워크에 판매 접수 위를 해주셨습니다. 전북 익산에 계시는 회원님이 직접 농사지으시고 사진으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. 산지직발송 전북 익산 생땅콩 알 땅콩 깐 땅콩 판매합니다. 판매가격 7kg 한말 129,000원 무료배송 3.5kg 반말 69,000원 배송비 4,000원 추가 구매문에 1533-5930 전북 익산 국산 깐 땅콩 한말 반말 판매합니다.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.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시골집넷에서 확인하세요. 신바람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.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. 신바람 농산물 직거래 밴드 http.com isla.net Von signed by and 지배닷컴